네, 정치구 인사드리겠습니다.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주인장 시산문화 평론가 김성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은 아직까지 본 행사는 시작되지 않았고요. 본 행사는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, 솔직히 계속되는 토크쇼, 토크 콘서트 형식의 방송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오시는 분들께는 노래도 한 곡 정도 들려드리면서 함께 어깨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초반에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음향이 살짝 싱크가 어긋나가지고 불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있는데 잘하겠습니다. 너무 높게 봐주세요.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기술신대회를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지금 이제 우리 첫 번째 1부 이야기 손님은 최후한 풍론가와 그리고 또 깜짝 이야기 손님이 있는데요.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장례 정리를 하고 그리고 1부, 2부의 사회를 우리 송섬이 아나운서가 함께 해주셨건데요. 이쪽에 계시거든요. 열심히 다녀오시고 송섬이 아나운서와 잠시 후 2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곳은 더 탐사 스튜디오거든요. 이따가 또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잠깐 음료수도 시킬 수 있죠? 지금 여기는 원래 이렇게 음료도 즐기고 또 이런 방송과 함께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. 그런 공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노닥거리시면서 이 공간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. 이런 공간을 만든 더 탐사한테도 정말 아낌없는 후원과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김성수TV 여기까지 오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. 그렇죠? 없죠? 당연히. 근데 멤버십을 안 하신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 기회에 우리 19 됐으니까 멤버십 정도는 좀 해주시고 저는 앞으로 제 호를 설명드릴 때 성스러운 분노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. 이왕이면 멤버십도 성스러운 분노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?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선한 분노서부터 성스러운 분노까지 네 단계가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. 잠시 장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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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